안녕하세요, 골로스예요. 지난 에피소드는 잘 보셨나요? 백돌이의 플레이가 너무 안쓰러웠는지 제작진이 MC를 한 명 더 구했대요. 그게 누구냐고요? 아, 나도 잘 몰라요. 아, 그리고 이번에는 비가 와서 스크린에서 찍게 됐어요. 어때요? 참 같죠? 와우! 네, 안녕하세요. 골프에 관해서 모든 걸 관리해주는 관리 테레로 돌아온 이지훈입니다. 제가 이분들보다는 굴욕도 좀 오래됐고 그래도 경험도 많다 보니까 오늘 에이스로서 맹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면에 이런 말씀 죄송한데 저 초등학교 때 형 아니에요. 뭘 또 초등학교 땡 때야. 아니, 진짜요? 저 초등학교 때 형이 TV에 나오셨어요.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뭔가 느낌도 받고 우리 혁수 씨가 관혁수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관리 테리야. 골프 칠 때 모든 사람들을 관리해줄 수 있는 관리자. 전반적으로 다 모든 걸 모든 걸 다 관리해줘. 그러니까 호드린 일을 다 맡아서 패션 관리까지 맡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가 맡아서 하는 관리자의 입장으로 알겠습니다. 나는 관리 테리로 왔어. 근데 스크린은 원래 잘 쳐놔. 저요? 스크린 기가 막힙니다. 이분이 뭐야? 비! 손! 방 잘못 찾으신 거예요? 아, 안녕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아, 저 강훈이라고 합니다. 아, 훈! 저는 이등병 캐릭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키스 훈입니다. 저는 백돌이를 탈출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등병 컨셉으로 정해가지고 다 조금씩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병장 정도로 저는 강하니까요. 악!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치 프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리벤지를 하러 온 슈프로로 돌아왔습니다. 슈프로의 부캐로 돌아온 김슈프로입니다. 아니 어떻게 바로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리벤지를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아, 이게 아니라 프로님이 뭔가 자세나 스윙이나 여러 가지를 교정해 주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정말 플레이만 삭막하게 하시다 가셨거든요. 왜 그렇게 빡빡하게 쳐요? 사실 그때 당시에 뭐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황변이었죠. 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야기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아, 그럴 수 있지. 현명한 판단이었구나. 세배 공약? 아, 저게 말입니다. 노래? 0-330이라는 저희 유키스 노래 네, 말입니다. 방송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 뭔지 알아요. 오케이, 그걸 그러면 할 수 있어? 아, 뭐 감사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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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멋있어. 자세부터가 다른데 바람 아니니까 이럴 땐 놓고 채워야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 가볍게, 저 톨은 와우 와우 아, 돌긴 도네 와우 굿샷 굿샷 오우 자, 페이웨이 오우 오우 나이스 페이웨이 들어 페이웨이 오우 네 근데 처음이라 긴장돼서 그래 자, 혼인은 어떻게? 저도 형님 낮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낮게? 한 40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0 자, 40 갑니다, 40 형님 좀 높습니다. 제가 누릅니다. 제가 누릅니다. 전역한 지 얼마 안 된다고 그러더니 사단장으로 전역한 겁니까? 아닙니다. 막 부르시네요. 마음껏 손 많이 탄다, 쟤. 조금 더 심하게 말 대답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강하니까요. 프로님한테 원 포인트 레슨 받은 대로 섹시한데? 그거 뭐지? 되게 춤추고 그래, 우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아 골반이 하나, 둘 굿샷! 굿샷! 뭐야? 됐다! 이거 쳤다, 이거. 나왔다, 하나. 됐다, 하나 나왔다. 그린 나왔다. 야,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형의 관리가 들어가니까 바로 되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야... 굿샷! 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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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자... 이야...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 맞았네. 멋있어. 오메! 좋죠, 좋죠, 좋죠. 좋죠, 좋죠. 아, 8위를 했어.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컨실드 파!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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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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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다! 밀린다, 더, 더, 더! 이야! 아, 세입이네. 오비! 초톨몰리건? 아, 초톨몰리건은 드린 게 아니었는데! 형님, 실수, 실수! 너무 실수! 아, 정말... 저희 표 맞으시죠? 스파이, 스파이! 우리를 위해서 한 거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거 뭔 놈은 저희가 이기지 말입니다. 어렵다, 스크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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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랑 스크린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핑계인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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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없어, 여긴 없어, 여긴 없어. 여긴 없어, 여긴 없어. 여긴 없어, 여긴 없어, 여긴 없어. 조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빨간 거 안에는 해저드입니다. 와우! 와우! 지금 어떠세요? 스크린이 좀 더... 뭔가 감이 안 오시죠? 아,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형이 다 잘 만들어져 있는데, 3D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스크린 화면을 끄고 흰 천에다 내고 치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생각을 왜 하죠? 재미없죠. 저는 안 할래요. 보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편안하게. 95m. 어디로 쳐야 돼? 지금 저 노란 게 프로님 거구나. 죄송합니다. 후랑 말씀하셨네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혼자 말하는 횟수가 많아져요. 넘어가루! 사실 이게 부력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렇게 치기 심리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오빈! 이게 전문용어로 막창이라고 합니다, 막창. 이게 막창이에요? 막창이 났습니다. 제가 막창 되게 좋아하거든요. 발리테리의 샷이 오히려 저한테는 좀 만만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원래 골프라는 것은 개인 운동이죠. 다 각자 살아남아야 돼요. 가겠습니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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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굿샷! 이거 굿샷! 이거 굿샷! 완전 진짜... 짜잔! 뭡니까 이거? 야, 이걸 해서 많이 줄여보겠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지? 오, 또 잘 맞았는데. 오, 근데 그래도 살짝... 아, 이럴 수가. 이야... 이게 정말... 개인적으로 막창을 좋아하긴 하네요. 나 이번에는 버릴게. 죄송한데 흥이 버리시지만 저희도 버렸거든요. 진작에 버림당했구나. 사실 그렇습니다. 왠지 뒤가 선을 하더라. 형 근데 죄송한데 컨트롤도 컨트롤도 예전히 걸리적거려고요. 맞습니다. 아직은 좀 필요가 없어. 좀... 시원하게 괜찮을까요? 딱 이거... 클럽이랑 간다운 데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일단... 제가 치울게요. 아니에요. 여기도 걸리적거리고 아니, 안 보이는 대로... 저쪽, 저쪽으로... 맞습니다. 저쪽?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언젠가는... 혹시나... 혹시나 소중한 건데 제가 이렇게 막 지나면서 발로 칼을 칠까봐. 이미 탔습니다. 아이, 그건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그냥... 과연 그 캐릭터가 살 수 있을까? 한 생각을 좀... 있습니다. 친구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요. 키보트. 키보트 지금 잠깐만요. 개미가 안 불어졌죠? 아, 저 이거 원래 자주 하던 거라 그냥 이게... 그... 미신 같은 겁니다. 와, 굉장한 묘기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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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 거의 맞네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세요. 카트 저쪽으로 돌려요. 빨리! 돌려주세요. 저쪽으로 가시죠. 저거 일단 갈 때 공 다 주워가. 저쪽에서. 그냥 제가 잘할게요. 제가 잘하는 방법 말고는 뾰족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와하우! 자, 제가 150m 넘길게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살아만 주우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치겠습니다. 살아만 주우? 네. 굿쇼! 공이 이쪽으로 가네요. 거의 살았을 것 같아. 살았다! 자, 살았어! 멀리 갔다. 살았어! 180m.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파팍! 파 파 파! 진짜 똑바로야. 진로 방해. 파 나가주세요. 파 나가주시고 기도 좀 하고. 평온하게. 들어와. 파 파 파!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굿쇼! 됐다! 안아주세요. 해냈어! 두 손을 마주 잡고 찬란한 아침의 선을 안 치세요. 빨리 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재현아! 와하하! 워우쇼! 얍! 얍! 벙커? 응! 벙커. 죄송한데 벙커 이런 멘트 안 하시대요. 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 아, 네. 거기다가 엔지 엔지 엔지. 이렇게 해가지고 벙커로 종용하지 않으실게요. 아... 예예예. 그걸로 봐. 썼어요! 벙커. 아, 죄송한데 저 지금 파 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아, 파 찬스에요? 맞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나이스 페인트? 들어가! 벙커로 들어가? 벙커 넘어갔습니다. 아 벙커 아쉽네. 아 저 보기 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예. 그러면 부탁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굉장한 루틴. 나이스! 저 더블 보기 해도 되겠습니까? 모라투 해주세요. 악! 자신 있습니다. 악! 나이스. 다이스! 다이스! 아이고 이런 거 있었어. 과연 턱을 맞고? 야! 왜 굴러가는 거야? 야 홀을 넘어가네 바로. 와... 와... 목적 목적. 와... 허벅지 털이 섰습니다. 소름 돋았습니다. 하필 허벅지... 제가 허벅지 털이 좀 잘 섭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요? 나이스. 오... 오! 나이스! 파허버스! 와 이거 진짜 프라퍼머스. 마지막 볼이 해냈네 그래도... 일단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마크홀까지. 나이스 파허버스! 레디! 와! 와우! 와호! 그래서 저희가 핸디를 8개를 받고 네 진행한 결과 우리 슈퍼로를 저희가 3타 차로 저희가 이겼습니다! 우우! 좋아야 됩니다 와호! 아직도 너를 지울 수 없어 자꾸자꾸 네가 생각나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너무 즐거운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와서 우리가 필드는 나가지 못했지만 다 같이 모여서 스크린골브도 하게 되고 더불어서 우리가 프로로 이기는 경험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저의 어떤 큰 경험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스크린이든 필드든 연습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정말로 제 덕분에 이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멘탈을 왜 웃으십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대형 사고인 것 같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흑역사를 오늘 남기고 간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스크린이니까 이 정도 계기였죠 밖에 서면 뭐 엉망진창이었겠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바깥에서가 더 잘 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아니에요? 아니 그것만 대답해주세요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메이플에서 저 그 정도로 못 쳤어요? 어 이런 드디어 승부가 나왔어요 백돌이들이 프로를 이겨버렸어요 100만 원을 벌써 잃어버린 제작진들 참 불쌍하죠 돈을 이딴 식으로 쓸 거면 차라리 제 출연료를 인상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만약 100만 원을 더 올려준다면 저는 바지 벗고 춤추는 것도 싹 가능해요 어때요? 싹 재밌겠죠?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끝! 끝! 나를 위한 시간 라이프타임 라이프타임